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는 10월 27일 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공청회의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겁니다.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그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세금 수입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보관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는 평균 65.5% 단독주택은 53.6% 그리고 공동주택은 69%에 달합니다. 예상되는 시단위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재산세 부가에만 기준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항목에 활용되는 지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세금 부담이 또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까지 도달하게 되면 현재 예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깊은 불황이 경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조차 이 같은 과중한 세금 부담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효과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 세금 정책을 보면서 또는 생각은 점점 더 과중한 세금 부담 정책을 넘어서 약탈적 세금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행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인상을 주도한 인물들의 논리는 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과세 대상소득 5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67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는 예를 들면 2018년 단기 순위기 세전입니다. 1년 전보다 297억 원 0.03%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정체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세 부담은 5조 6,788억 원으로 22.7% 급증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난 순위건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익 증가율이 거의 정체되거나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도 세금은 22.7%나 급증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단기 순위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법인세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단기 순위기 1조 1,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반해서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3,600억 원 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순위기은 3,800억 원이 줄어드는데 법인세는 150억 원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삼성전자는 단기 순위기 36조 5천억에서 44조 4천억으로 7조 9천억 그리고 22.22%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부담은 51%가 늘었습니다. 7조 7천억에서 11조 6천억으로 3조 9천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함께 삼성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최고 상속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상속인들처럼 최대 주주 활증까지 붙으면 세율이 무려 6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근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이근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인 18조 원의 시장가치 가운데서도 11조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일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매출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세금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수적으로 상속세나 법인세 납부자가 적기 때문에 제도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와 같은 정치 세력이 집권을 계속하는 한 약탈적 세금제도의 성격을 강하게 띄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운동도 일어나겠지만 공짜 프로그램의 남발로 인해서 약탈적 세금제도라는 거대한 흐름을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생산적 활동에 대한 유인은 앞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성장성과 역동성도 크게 위축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